아이고, 정말. 뭐가 이렇게 그냥 아주 피탈길이야. 여기 맞아. 저는 삼위장 할머니의 똥강아지 김현중입니다. 네 밥은 여기지? 네. 이거 새로 샀니? 아니요. 너 언제 장가 가니? 아니요. 그러니까 네가 많이 먹고 살찌는 거야? 아니요. 그만 안 해도 되는데. 그걸 안 하면 내가 간지럽잖아. 할머니랑 둘이 사진 찍어본 적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미자 씨의 자랑이 될게요. 하이. 아침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오시겠어요? 그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